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계속 자기 모르게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풀릴 때가 있어요 처음엔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굳었으니까 그렇죠? 굳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어? 몇 번 답은 3번인데 풀이시고 봤더니 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런 게 한두 문제가 더 나와요 더 생긴단 말이에요 기름칠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15개 16개 푸는 거예요 50분 이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학 문제 20개 중에서 20문제 중에 10개 정도 마친다 칩시다 그 나머지 10개를 몇 번 예를 들어서 3번만 찍어도 확률적으로 2, 3개 나오니까 13개, 2, 3개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대부분 합격의 지름길은 어떻게 공부하나 어떤 걸 써하나 이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의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전기 자격증을 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전문 지식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기술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 경력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격증을 따고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전문 지식을 알고 자격증을 따고 막 이러면 좋지만 회로작이 어려운 거 미적분 다 풀어서 자격증을 따면 좋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이제 미적 배우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딴 다음에 난 미적분을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 수학 더 배워서 공대 가면 그때 전기공학을 제대로 배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자 따자 가볍게 가자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자 서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력공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발전공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공학이 있고 배전공학이 있습니다 이제 배전 쪽 안에 이제 변전 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 변전은 송전도 변전이 있고 배전도 변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전 쪽은 보통 이제 두 문제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뭐 어디 어디 아시는 분이 발전 쪽을 강의 안 하면서 송전 배전만 하면서 발전 쪽에서 뭐 두 문제 이상 두 문제 이상 또 세 문제 이상인가요 두 문제 이상 나오면 자기는 뭐뭐 하겠다 그런데 실제 두세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맨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송전이 보통 이제 왜 문제가 나오냐면 열다섯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열다섯 개 열 네 개 열 네 개 그래서 보통 그래요 열 세 개에서 많이 나오면 열 네 개 정도 나머지 배전이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물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몇 개 왔다 갔다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세 개 두 개 정도가 이제 어디 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송전을 좀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전 끝내고 배전 안에 변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쪽을 끝내니까 아무래도 송전 쪽이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발전이 뭐냐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태양광 발전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 수력발전 뭐 이런 것도 이제 원자력발전 이게 발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워드렸고 그래서 발전기가 있죠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 두 번째 송전은 뭐냐 그 말대로 만들어진 전기를 보낼 송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보낼까요 여러분들 많은 전기를 보내려면 많은 전기를 보내려면 그만큼 힘이 세야 돼 힘이 뭐냐면 전압이에요 전압이 힘이에요 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 먹는 수돗물 워낙 많잖아요 팔당에서 서울에 먹는 물을 보낼 때 그만큼 압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압이 펌프가 마력수록 높다 즉 압이 세다 그게 힘이다 그게 바로 전압 그러니까 많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압이 당연히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당연히 높아야죠 그래서 전압이 얼마냐 765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5가 있고 154가 있습니다 단위가 이제 킬로볼트죠 그래서 765, 345, 154가 있다 물론 이제 765는 시험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제 345, 154 뼈대는 345가 뼈대고요 송전에 그 다음에 1호사는 지역 그러니까 뼈대에서 좀 가지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압이 이렇게 있다 전압이 높은 이유가 뭐다 뭘 많이 보내기 위해서 많은 전기 그러니까 사실 전기 안에 이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전력이 있는데 많이 보낸다면 전력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력 우리가 전력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많은 전력을 보내려면 뭐가 커야 돼요? 그만큼 전압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얘가 커져야 얘가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전압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전압이 높으니까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만약에 전압이 높으면 근처만 가도 위험하니까 이격거리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와 이격거리 나무와 이격거리 그렇죠? 건축물하고 이격거리 그럼 당연히 지지물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럼 뭘 쓴다는 얘기야? 그렇죠 철탑 아까 제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살짝 말한 것 같아요 철탑 철탑이 지나가면 따라합시다 송전 따라하세요 철탑이 지나간다 송전 전압 세 가지가 있다 765-345-154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765-345-154 사실 카메라 앞에 제가 서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또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전은 뭐냐면 철탑을 통해서 전기가 왔단 말이에요 수용화까지 근처에 그럼 이거 어떻게 쪼개야 되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전압을 좀 낮춰서 나눈단 말이에요 얼마냐면 전압이 22,900 일면 뭐 투투 라인 투투 라인 많이 부르죠? 22,900으로 전압을 낮춰서 보냅니다 그러면 22,900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철탑을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지지물을 철탑이 아니라 전주 그래서 전기전자 기둥주자 그래서 전기를 만든 기둥이다 전기를 곱하는 기둥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900은 쓰는 데가 있고 이런 거 있어요 22,900을 직접 받는 데가 어디냐면 고압수용과, 투과압수용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집은 22,900이 안 들어오죠? 몇 폴트가 들어오죠? 220이나 110폴트 지금 없죠? 옛날에 380, 지금 380 또는 440 있죠? 그래서 전보 산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 220, 110, 380, 480을 우리 수용과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전력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900까지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 송전, 배전 그러면 다시 한 번 송전이 지나간다 지지물이 뭐라고요? 철탑, 오케이 전압이 765, 345, 154 이게 여러분들 몸에 배야 돼요, 입에 배야 돼 철탑 지나가네? 765, 345, 154 그런데 선생님, 교수님 철탑을 딱 보는데 저게 765 철탑이에요? 345 철탑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장을 배우다 보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딱 하면 금방 딱 보는 순간 아, 얘가 765 철탑이다, 154 철탑이다 금방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배전이 지나간다 그러면 지지물이 뭐라고요? 전보산대, 전보산대, 전육, 전압이 얼마나 따라합시다 투트라인, 따라해요 투트라인, 따라하시는 겁니다 투트라인, 이렇게 돼 있다